11번째 요 부수는요 한 번은 뭐 제가 나름 유튜브에 한자 사전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잘 안 하다으실 글자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왕자거든요. 왕자 이게 전른바리 왕자도 되고요. 전른바리 왕자, 특별, 더욱, 더욱 특별로 할 때는 우자 발음을 우로 하고요. 전른바리 할 때는 이제 왕자로 하고요. 발음을 그래서 왕, 특별한 우 이렇게 음을 달리 쓴다는 것은 이제 의미를 달리 하겠다는 거죠. 전른바리와 특별, 보시죠. 이 각골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각골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보이세요? 비슷하죠 뭔가. 이렇게 이렇게 거기다 이제 획 하나를 더 그은 거죠. 이걸 더 추가한 거죠. 이게 사실은 손이에요. 손. 손에, 손 하나 그어 가지고요. 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전른바리가 아니었던 거죠. 원뜻은 손에, 손에 문제가 있다. 손이 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다 이 뜻이었어요. 손에, 이게 손이잖아요. 손에 문제가 있다. 이게, 이게 뭔가 좀 불편한 몸이, 팔이 불편한 사람을 그리다가 이게 이제 근문에 오면요. 근문에 오면, 그래서 좀 다리가 불편한 걸 그리게 돼요. 상징하게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사람 모습처럼 돼 가지고 다리가 불편한 데다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서가, 전서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전른바리 왕자가 되는, 이 글자만 봐서는 전른바리 왕자가 다리 불편하다는 게 안 보이는데 원래 각골문의 시작이 팔이 불편하다고 획 하나 그은 게 이 획 하나가 좀 불편하다는 걸 상징한 거예요. 사람, 사람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이게 다리가 불편하다. 이런 느낌으로 획이 지금, 여기서는 이쪽에 붙은 모습으로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다리를 그려놓고 전른바리 왕. 다리가 좀 불편하다던데, 그러면 좀 정상에서 멀다는 거죠. 다리 상태가 정상에서 멀다 해서 특별하다, 더욱. 더우라고 했는데 더욱. 이런 의미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특별하다, 남다르다. 이렇게 좋게 쓰면 이제 우가 되고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쓰면 지금 전른바리 왕자가 되고 그게 오히려 다리가 남다르다 해가지고 더 좋게 보는 쪽으로 남다르다는 의미를 부여할 때도 이 한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우자가 된 거예요. 특별할 우자가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 이렇게 해 두시면 기억이 더 잘 나겠죠. 그 다음 이 전른바리 왕자가 그러면 어디 쓰인 다른 한자를 찾아보면 뭐가 있냐. 여러분 이해도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른바리 왕자에다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이게 더욱 우자잖아요. 더욱 똑같아요. 특별할 우자. 더욱 특별할 우자. 그렇죠. 멀리 떨어질 우자. 남다르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다는 건요. 정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경우 마이너스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플러스적으로 또 뛰어나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다리가 뭔가 그러니까 전른바리 왕자가 뭔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남다른 다리를 갖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똑같아요. 각골문은 원래 각골문은 원래 팔이라고 그랬죠. 원래 팔. 팔에 문제가 있다 해요. 삼지창에 문제가 있다. 각골문. 그래서 이 근무는 노골적으로 삼지창을 그려줍니다. 손에. 손에 문제가 있다. 아까 그러니까 전른바리 왕자랑 원래 같이 시작한 건데 점 하나 더 찍어 가지고 구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원래 원래 팔에 문제가 있다는데 다리에 문제가 있다. 로 바뀌었으니까 팔에 문제가 있다. 원래 그거는 또 한자를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근문에서는 손을 강조해서 그리고 그렇죠. 전선은 아예 이렇게 그려요. 전선은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것도 비슷하죠. 손이 이렇게 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 하나 더 찍어 가지고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한자 이렇게 만들 거면 만들지 마. 이러실 수도 있는데 좀 난해한 한자이긴 한데 한번 정리는 해 둬야 될 한자라서 더우구 자가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팔이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정상에서 멀어져 있다 해서 남다르다 까지 발전했다. 그래서 이 글자만 보면은 내가 이 글자 쓸 일이 있겠냐 하실 수 있는데 자 요거 요거 요것만 기억하세요. 손이죠 손. 삼지창에 손에 획 하나를 그어서 그러니까 이전에 손 발에다 획 하나를 더 그어서 문제가 있다.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이건 알아두시고요. 이게 이제 이게 이 부분이 펴지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야 할 부분이 펴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끊어진 거죠.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끊어지면서 위에 획 하나 남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펴져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더우구 자가 됐다. 이해하시겠죠. 괜히 끊어지면서 점 하나가 찍히게 되면서 구분하게 됐다. 일부러 그런 거죠. 구분하려고요. 구분하려고요. 점 하나 찍어야 점 하나 찍어야 구분되죠. 그 뭐 드라마 있죠. 점 하나 찍고 오면 다른 존재 같잖아요. 근데 의미는 같다. 의미는 같다. 그래서 아 요거까지만 보시고 아 더우구 자를 내가 뭐 만날 일은 없겠지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그럼 이게 들어간 그 아까 전른발이 왕자에서 시작했죠. 여기에서 지금 점 하나 찍으면 예 더우구 자로 이렇게 발전했죠. 그런데 그럼 그러면 이것도 이거 부수잖아요. 이거 부수에 점 하나 찍은 거잖아요. 그럼 이 부수를 쓴 대표적 한자 1800 한자 중에 하나는 제가 소개해 드려야 이제 어떻게 써먹을지가 아시잖아요. 보이시잖아요. 이거 이 글자 아세요?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지금 전른발이 왕자의 부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글자 뭐죠? 이룰치여 성취하다 성취할 취자잖아요. 이룰치자 성취하다 여기서는 이게 뭐로 쓰였을까요? 뭐가 문제 있다는 뜻으로 쓰였을까요? 더욱 특별하다는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실제로 한번 보죠. 이 서울경자잖아요. 서울경자 이게 서울경자입니다. 왜 서울경자가 됐을까요? 이 서울경자는요. 각골문으로 보면요. 쉬워요. 이렇게 해서 집이에요. 높은 집 높은 집을 의미합니다. 높은 집 각골문 때부터 이래요. 각골문 근문이 다 이래요. 높은 집 이게 지금 생략되면서 위에 이 높은 여기도 높은 지붕이죠. 이게 생략되고 창이 이렇게 그리고 밑에 밑에 받치고 있던 이런 집의 어떤 기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세 개로 표현된 거죠. 그쵸? 경 경하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봉호 선생님이 야사죠. 야사. 경복궁의 이름이 경이잖아요. 경복궁. 좋은 이름 같은데 경복궁. 이 경복궁을 조선초에 경복궁 이름이 붙었는데 전설입니다. 전설이. 정도전이 이렇게 지었다. 정도전이 500년 뒤를 내다보고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했다. 의미는 좋은 건데 왜 이게 문제입니까? 뭘 내다본 겁니까? 500년 뒤에. 봐라. 경복궁은 날 1차 플러스 서울 경자 아니냐. 나중에 일본의 서울이 된다고 여기 총독부 조선 총독부 들어선다고 경복궁. 경자 이렇게 된 거다. 야사입니다. 알고 지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죠. 그 한자랑 연결된 일들이 실제로. 그 지역 이름에 나중에 보면 거기 비슷한 일이 일어난 그런 일도 많거든요. 이런 거 재미로 하나 알아두십시오. 여기서 제가 재미만 추구했고 풀어드리질 않았네. 여기가 경이다. 경이 높은 집이다. 그러면 이거 뭐냐. 뭘 성취한다는 거냐. 이 치자 각골문이요. 이렇게 높은 집 이외에 또 높은 집 짓는 이 형국입니다. 높은 집 이외에 이 밑이 좀 다르게 표현. 이렇게. 높은 집 이외에 또 높은 집 짓는 형국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각골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요. 이게 지금 전서로 오면 전서로 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지금 와. 지금 이게 손이잖아요. 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게 뭐겠어요. 높은 집. 자, 각골문이 왜 이럴까요. 높은 집 이외에 더 높은 집을 지었다는 건요. 자, 이 자체가 높은 집인데 뭘 성취했느냐. 높은 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더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집 위에 높은 집을 그린 게 원래 각골문이었다면 전서에 오면 높은 집을 더욱,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더욱 우 자만 더 쓴 겁니다. 높은 집을 의미하는 경 자에다가 더욱 우 자만 더 쓴 거예요. 더욱 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뤘다 성취했다. 그쵸? 어떠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왕 자라는 낯선, 잘 못 만나는 한자를 한번 만나셨을 텐데 좀 친해지셨길래요. 더욱 우 자에 쓰이는 글자고 부수고 또 이런 우리가 이를 치 자, 성취할 치 자에도 쓰이는 부수다. 요거까지 하시면 재밌겠습니다. 오늘 한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은 또 라이브 방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